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성복교의 이태희 목사님 사모, 이금자 사모님 간증. 이금자 사모님은 무당의 딸로 태어났으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오빠가 수차례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으나 다 죽었다고 시체로 생각했던 몸을 3일 동안 방치해 두었는데 장례 직전에 깨어났다. 목숨 근 어머니와 오빠와 치열한 영적 싸움 끝에 온 가족을 구원시킨 성복교의 이태희 목사님 사모님의 정말 놀랍고 감동스러운 간증입니다. 내 어머니는 충남 홍성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다. 어머니는 이 동네 저 동네로 불러다니면서 구슬하고 악신을 받아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앞날을 애견하는 점을 쳐주었다. 나는 7살 때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머님 입장에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우리 15남매 중에서 자신의 모습과 성격을 가장 많이 닮은 내가 대의를 이어 무당이 되기를 은근히 바라셨다. 나는 당시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신앙 생활에도 모범을 보여 반장으로 뽑혀 봉사할 정도였다. 이때부터 어머니와 나의 기나긴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10살 되던 애 하루는 어머니가 단단히 작정하시고 나를 앉혀놓고 서슬 푸른 목소리로 명령하셨다. 앞으로도 교회 주위에 얼신도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맞아 죽을 줄 알아라.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지만 입을 꼭 다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계속되는 다그침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버텼다. 교회에 계속 다니겠다는 일종의 침묵시위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몽둥이로 내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그날 나는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얼마나 맞았던지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져 깁스를 하고 한 달리 보내야 했다. 어부도 어머니도 아닌 친어머니가 나를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맞은 몸이 쓰리고 아파서 몸과 맘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혼자 침대에 누워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어린애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나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어려움은 더 심해졌다. 어머니는 오빠들까지 동원시켜 온갖 방법으로 나를 비파했다. 한 번은 교회 갔다 오다가 오빠들에게 붙잡혀서 우물에 던져졌다.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는 나를 붙잡아 우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오빠들 속에서 3시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버텼다. 보다 뭐단 동네 아저씨가 건져주셔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사건이 있은 뒤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하는 굿이 되지 않았다. 구판이 벌어지면 상에서 대리머리가 떨어지고 촛불이 꺼지는 일이 일어났고 신이 내리지 않아 제대로 굿을 할 수 없었다. 용하다고 소문났던 어머니의 명성에 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한 집에서 두 신을 믿어서 그렇다 하고 수근수근거렸고 하나 둘 굿을 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굿을 하면 사람들이 반지, 팔찌, 먹거리, 금비녀 등 온갖 기금속과 돈과 양식을 많이 바치는데 그 재물들이 점점 줄어드니 어머니는 이제 우리 집안은 예수쟁이 금사 때문에 망한다고 하시면서 오빠들을 시켜 나를 더 심하게 핍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속굽장난을 하던 나를 오빠들이 애호사고 말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빨리 말해. 너 교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아무리 오빠들이 나를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 믿고 좋은 사람 될래? 어디서 연기가 생겼는지 나는 담대히 외쳤다. 잠시 후 나는 오빠들에게 사로잡혀 뒷간에 던져졌다. 인본 속에 한 시간 정도 들어가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듣고 오신 어머니가 나를 뒷간에 빠뜨리라고 오빠들에게 시킨 것이다. 똥오줌 구더기들이 콧구멍기 속으로 들어왔다. 한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나를 구하러 달려오셨다. 그러고는 울면서 말씀하셨다. 세상에 친딸과 친동생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금자야 내가 믿는 신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아버지는 믿는다. 나는 인본독이 온몸에 스며들고 구더기가 머리로 들어가서 죽을 것이라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덮고 살아났다. 어머니와 오빠들이 힘들게 할수록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루는 큰오빠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네게 커다란 삽을 들고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하루도 변할 날이 없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교회 문턱에 얼심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해. 안 그러면 너 오늘 나한테마저 죽을 줄 알아. 그날 나는 결국 허리가 새도막으로 부러져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동네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오빠가 휘두른 삽에 맞아 나는 세 번이나 공중에 붕 떠서 바디랑에 나동그라졌다고 한다. 또 하루는 어머니가 구다는 상에 쌀을 받쳐놓고 불공들이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문득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귀한 쌀을 드리고 싶었다. 그러면 우리 집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부터 나는 몰래 쌀통에서 쌀을 꺼내 땅속에 파묻어두었다가 주일날 교회에 가져가 성미를 드리곤 했다. 당시 어머니는 1년 중 가장 큰 구판이 벌어지는 산신제를 준비하고 계셨다. 한 해를 시작하며 풍년과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곳이었다. 어머니는 한겨울이었지만 한 달 전부터 매일 밤마다 찬물로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뒤 불공을 드리기 위해 신당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촛불을 켜며 불이 잘 붙지 않거나 어렵게 붙여도 금세 꺼져서 불공을 드릴 수가 없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다른 무당들에게 물어보았다. 금신이 먼저 재물을 잡수셨어. 당신 집안에 다른 금신을 모시는 사람이 불공 드릴 재물을 금신에게 먼저 드리게 하기 때문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불공이 안 드려지면 집안이 망하고 말 거야. 그 말을 듣고 오신 어머니는 오빠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금자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 싸움이 끝난다. 15남매나 되는 우리 집안에 금자 하나 없어져도 난 상관없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보고만 있거라. 어머니는 나를 부르시더니 해충약이라며 열할 정도의 알약을 먹으라고 하셨다. 내가 안 먹겠다고 때를 쓰자 강제로 먹였다. 그 약을 삼킨 즉시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약은 군 복무 중이던 큰 형부가 부대에서 가져온 금결합이란 독약으로 힘센 장 정도 열할 정도로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였다. 마침 그 무력 큰언니는 차자들을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친언니는 식구들에게 신신당부했다. 믿을 수 없어. 금자는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어버 키우네야. 그러니 내가 확인한 다음에 땅에 묻어. 안 그러면 평생 내게 한으로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죽은 시체와 같았던 나를 오빠들은 3일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큰언니는 37일 금기가 지난 뒤에 내 죽음을 확인하려 달려왔다. 금자야. 어서 일어나 금자야. 큰언니는 울면서 나를 흔들어 깨웠고 그때 나는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박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시 살아난 어린 딸을 없애기 위해 문중 어른들과 산신자에 관한 일을 운운할 때 어머니는 나를 제물로 드리자고 제의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방문할 것이다. 아무리 반대하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엄마가 친딸을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모녀지간의 감정 대립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무섭고 치열한 것이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어머니와 나 사이의 싸움은 악령과 하나님 간의 영적 전투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느끼셨던지 나를 불러놓고 강국이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너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해야겠다고 백일정성을 들이러 갔다.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내 어머니 고집이나 성질을 꺾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려면 먼 곳으로 떠나거라. 서울 홍제동 이모대구로 가서 살아라.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겠냐. 10년 안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을 말거라. 내 나이 12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서럽게 울며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보니 이모도 철저한 불교신자였다. 나와 어머니의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왔던 터라 양키 귀신 들렸다며 나를 은근히 박대했다. 설상가상이었다. 내가 매달린 곳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다. 밤마다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울며 기도하고 나면 어느새 마음에 가득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해졌다. 나는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야간학교에서 다니며 꿈을 키워나갔고 고등학교 졸업 후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회사 직원들을 한 명씩 전도했는데 함께 일하던 언니 하나가 나를 몹시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언니의 입이 돌아가서 말을 못하게 됐자 비빡하던 나를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매달렸다. 언니와 나는 교회에서 밤새도록 손을 꼭 붙잡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새벽 3시쯤 갑자기 방언이 터져나오면서 입이 정성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이 있은 뒤 언니는 내 가장 좋은 협력자가 되었고 많은 동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25살에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신학교에 다녔는데 마침 월급을 탔던 날 밤 기숙사에 도둑이 들어 십여 명 직원들의 돈과 옷을 도둑맞은 일이 생겼다. 나는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며 철학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기숙사에 돌아오보니 모든 동료들은 피를 입었으나 내 옷과 돈만은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직원들은 나를 붙잡고 울면서 돈을 찾아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 것은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졌는지 만약 자신들의 물건도 찾아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원 3장 6절 말씀이 떠올랐다. 하루아침에 한 달 생활비를 몽땅 잃어버린 직원들은 함께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다. 금식이 끝나던 날 아침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이라. 장세계 9장 13절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기숙사로 돌아와 수도가에서 양치질을 하는데 수도가 벽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는 게 보였다. 내 눈을 의심하면서 무지개 있는 곳으로 발길을 향하니 곧바로 무지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물기에 젖은 종이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었다. 그 쪽지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도둑맞은 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한쪽 구석에서 하던 쓰레기에서 종이가 바람에 날려 그곳에 붙은 것이다. 경배 아저씨와 나는 쪽지에 적힌 집 주소를 찾아 길을 나섰다. 그 집을 물어물어 어렵게 찾아가니 놀랍게도 낯익은 옷가지들이 마당의 빨랫줄에 널려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어느 목사님 댁이었는데 은도라는 고3 딸아이가 저지른 일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돈이 떨어지자 남자친구 둘, 여자친구 둘과 함께 담을 넘어 기숙사에 들어와 장롱과 지갑을 뒤져 돈과 옷을 훔쳐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려고 하면 뒤에서 뭔가 머리를 계속 잡아당기며 윽박질렸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고 다른 친구들이 돌아가며 해보아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내 물건들은 얼른 제자리에 놓고 다른 사람들 것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쪽지는 서로 연락하기 위해 친구에게 주소를 적어준 것인데 당황한 나머지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도망쳤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은도는 나와 함께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신의 죄를 리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신학 공부를 했으며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되었다. 또한 돌아간 입을 고침받았던 언니는 전두사가 되어 우리 교회에서 3년간 신방 전두사로 숨겼고 그때의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자매들도 모두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 벌판 같던 진정 식구들도 복음으로 한 명 한 명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큰언니는 몸이 아파 여러 해 동안 고생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큰언니도 병중에 주님을 영접했고 막내 동생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큰형부의 해갑 때 예배인들을 맡아달라고 부탁받은 나는 친정어머니를 비롯해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 나중에 어머니 말씀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지셨다며 나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여럿인가 부처를 열심히 섬기던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동네 사람들에게도 체면이 서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음에 믿겠다고 하셨다. 그 무렵 마침 큰 며느리가 복망염으로 복수가 차서 얼마 살 수 없다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통곡하시며 애원하셨다. 금자야 우리 며느리만 살려주면 예수님 열심히 믿을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올케가 죽어서 삼남매가 모두 고아가 되면 어쩌니 하나님의 은혜로 올케 언니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병고침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교회의 발길을 옮기지 않으셨다. 그러자 얼마 뒤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때도 어머니는 동생 병만 고쳐주면 이번에는 꼭 교회 나가겠다고 하셨다. 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병에 나와 퇴원하자 어머니는 다시 마음이 변해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큰오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어머니는 또 내게 약속하셨다. 네 오빠 병만 고쳐주면 교회에 나가마. 오빠가 퇴원하고 난 뒤 어머니는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도록 바로의 마음을 원악하게 만드신 것처럼 이후 계속 가정에 견디기 어려운 환란이 다가오자 마침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어머니는 과거의 우상숭배하던 정성을 하나님께 눈물 뿌려 그동안의 잘못을 해기하며 기도하셨다. 그러고 나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시며 이렇게 물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우상숭배제와 네가 교회를 다니는 걸 피파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실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를 빌면 모두 사해 주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드린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몸가짐을 반드시 하고 기도하신다. 어머니 주위의 많은 친구 친척들도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 어린 시절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우리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마을 어른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신다. 몇 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믿지 않는 문중 어른들의 간섭 중에서도 형제들이 힘을 모아 시골에서 처음으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친척 중 한 분이 예배를 못 들이게 막대기를 마구 휘두르다가 그만 자신이 막대기에 맞아서 어깨를 크게 다치셨다.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빠가 상을 차려놓고 자라자고 제의했다. 어릴 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사고로 때려 허리를 부르지게 했던 오빠다. 그러나 형제 중 한 사람도 응하지 않자 오빠만 절을 했는데 장례식이 끝난 후 오빠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 격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내가 급히 오빠를 붙잡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오빠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자 얼마 뒤 격련을 일으키던 오빠가 고요히 잠이 들었고 구경하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냐고 물어왔다. 우리 마을 풍습은 장례를 치른 후 사무제 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자란 뒤 먹고 남은 음식은 불태워버린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그런 풍습을 다 고쳐 음식도 차리지 말고 예배만 드리자고 했더니 친척 한 분이 고집을 부러 술과 과일을 싣고 오다가 길에 있던 호미가 산 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세차 바퀴를 뚫어버려서 차에 실리는 음식이 다 못쓰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 형제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고향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교회에 나간다. 40년 동안 어머니와 형제들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온 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 사모 이금자 사모님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